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표시 형식을 설정하겠다라는 건데요 양수라든가 음수라든가 0값을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 또 잘 나와요 세미콜론을 가지고 구분한다 바로 세미콜론 그 다음에 샵 같은 경우는 유효한 자릿수만 나타내고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0 같은 경우는 샵하고는 다르게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를 0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샵하고 0은 그 다음에 물음표 같은 경우는 유효하지 않는 자릿수를 공백으로 표시하는 특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콤마 쉼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를 갖다 살펴 주고요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쉼표 이후에 더 이상 코드가 없으면 천단위 배수로 표시를 해줘요 세 자리씩 잘라버립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글꼴색이라든가 조건을 줄 때는요 대가로를 이용한다 이것만 알아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글꼴색 그 다음에 조건을 줄 때는 대가로로 열고 닫는다 이것만 명심하셔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중 아래 조건을 처리하는 셀 소식의 사용자 지정표시 형식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셀의 값이 천 이상이면 이상 우리가 이상이라는 건 크거나 같다 잖아요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랑 그러면 색깔은 뭘로 한다 대가로로 열고 닫는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천 이상 얘도 조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대가로로 열고 닫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파랑 지금 대가로로 열고 닫았어요 색깔 그 다음에 조건 천 이상 천 이상 1번도 맞는 거고 2번도 맞죠 근데 지금 3번 4번을 보게 되면 색깔을 뭘로 했어요 대가로로 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이제 틀린 거고 3번 4번은 바로 탈락이고요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또 볼까요 천 미만 500 이상이면 빨강 빨강 500 이상 여기도 빨강 500 이상 제대로 됐어요 500 미만이면 색을 지정하지 않고 그리고 각 조건에 대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 쉼표를 주는 거죠 지금 천 단위 구분 기호 쉼표 제대로 다 줬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 소수 이와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 1,234.56 그러면 1,234.6 432 그러면 432.0 여기 보세요 432도 뒤에 .0을 무조건 찍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힌트는 뭐예요 샵이 아니고 0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 자리에 소수점 이렇게 이렇게 .0 지금 바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소수점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